이 책을 보고 사랑을 쟁취하렴 사랑받는 남자 매뉴얼 제1장 멋진 남자로 변신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호감을 사세요 남성이 넘치는 멋진 행동도 필수 킬리 좋은 아침 날 내버려둬 킬리 좋은 아침 제발 제2장 친절한 남자가 되기 그녀의 부탁은 항상 들어주세요 가인 연필 좀 킬리 여기 있어 척 종이 좀 킬리 여기 있어 나쁘진 않군 정말 척 이 연필을 최대한 멀리 가게 네 부탁이라면 가인 연필 좀 킬리 네 부탁이라면 연필아 거기서 날 내버려둬 제발 엄마 킬리가 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루종일 연필 하루종일 연필을 주워달라고 부탁했다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다니 샘나는걸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 제3장 아낌없이 주는 남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걸 그녀에게 선물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 왜 그러니 아들 아무리 킬리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좀 도대체 뭐길래 그러니 킬리 우리 엄마를 선물할게 어머네 아들 이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킬리 내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건데 킬리 결국 나의 승리군 내 선물은 바로 잠시만 나한테 가장 소중한 날 내버려둬 제발 킬리 킬리 재밌었으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Karen 됩니다 강함 per to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